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안을 선거구 3선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랜 고민 끝에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 명의 천안 시민이자 동료, 이웃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2022년 4월 말 당에 접수된 성추행 신고를 시작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긴 싸움을 시작했다며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해도 사법부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